아 그.. 그랬죠 당연히 식사가 되야 되니까 당연한건데 이게 234가 빨리 떨어지는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? 네 234로 가는데 한 번 160대로 한 번 꺾어줘야 돼요 아 그래? 그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설명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그런 짚라인에 한 번 떨어져 떨어지는 소리 하나 떨어지는 소리 하나 떨어지는 소리 하나 떨어지는 소리 하나 아 근데 풀었어 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요? 어 그니까 통화 드릴 수 있어요? 어이구 통화 드릴 수 있어요 통화 드릴 수 있어요 아 나 볼 통화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샷건이에요 샷건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직접 크게 돌아갈까요 아 나 총은 없는데 정류는 세 개 샷건 하나 검증 하나 돌아와야겠다 액체식 방면에 우리 쪽으로 온다 205 205 205 빨간색 정도에서 걸어갔어 팀 볼 거 같은 느낌 안 보인다 여기 빨 빨팽에 있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도망간건데 도망갈 수가 없는데 네 1층인가? 1층 아 아닌데 지금 내가 있는 일 중에 있었거든 내가 한 명이 네 그 사이에 도나보다 어 근데 이쪽에 뭐 없는디. 그냥 우리도 앞으로 가야겠지. 여기 화면 안된거 같은데. 다운푸다. 다운푸다. 네 갈께요. 다운푸다. 여기 상인거 같은데. 보여요? 안보여. 산이 나고 있나보다. 어디야? 성쪽인가 그쪽인가? 응. 저쪽에 상소리가 살짝 낫던거 같은데. 저기 안에 있네. 안에? 네네. 근육시고 안에 있어요. 나올거 같은데 이쪽. 저희 디디가 잘 닦아. 우리 디디 목표. 안개가. 둘이아둘다. 둘이아둘. 어 오케이. 얌이. 피가arry게. 아 여기 도는게 그 나 피 없어 내가 쟤 나보고 있어 하나 나보고 있어 나이스 아 아 뭐 딱 아 아 좋고 있어요 아 차 쪽 어떤 드에 개 갑니다 4성 세우 많이 안져도 괜찮아요 움보탄 혹시 있으세요? 움보탄 아예 쟤네가 뭘 죽인거지? 먼저 떨어지는 애들이랑 저희가 하나 잡고 쟤네가 하나 잡은거 아닐까요? 그런가보여 다기야 아직 많이 남아 이건 좀 길어요 뭔가 느낌상 되게 지금 가야될거 같다고 뜯어다가 있었는데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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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 번 남았네 지금 안털렸는데? 아 털렀네 아 여기 좀 끊긴다 제가 느꼈는데 배그 아니면 좋을 필요가 없어요 사양이 아 어 그러게 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게 만들기 시작벌리더라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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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차에 있나 보죠 네 여쭤비 깽탑 내려가야겠구만 오 오 어 오 오 뭔가 있다 28시 반면이 뭔가 있어 화남이에요? 어, 속도야 내 생각엔 빨간 팀이 있어 뭘 보고 있는거야 거기 안 있는데, 그걸로 가야겠다 사실 저기 갈 필요 없는데 겁나 멀어가지고 바다씨 사과 사과 파워카이 되잖아 잡았네 잡으러 가야겠다 멀어 근데 어디쯤이에요? 겁나 베네 어 겁나버려 물에 더 정확한건데 어 차 빼도 하나 간다 안돼 안됨 차차에 차 뒤집어질거 같은데 아 다시 탔어 아 아 차 탔어요? 어 아깝다 아 보인다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뒤집어졌었거든 네 다시 아이 갔다 안개맵이네 안개가 껴있다가 갑자기 뒤집어오고 막 이러고 아 그래요? 저도 안에서 모르겠다 강구까지 들어가야겠다 응 유니아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운전 제거할게요 뭐야 이거 아는 길이 아닌데 여기 패치했나보다 해안가 패치했나봐요 한 대도 안 맞았다 여기 해안가에 사람있나봐요 이거 패치 됐네 여기 해안가가 능선져 있네요 원래 능선 탈 때까지 여기는 여기는 그대로인데 그건 맞네요 아니 능선 쳤다 이거 해안가가 바뀌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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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올라갔다 오겠습니다. 완전 꽝이네. 카살이 난다. 카살이 난다. 왼쪽에 있고 여기로 가자, 여기. 타고지를 먹어도 안개가 이렇게 심하면 의미가 있나? 운은 편하다 했지. 킬이 많이 나 좀 더 나.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됐는데? 아 이렇게 있죠? 드릴까요? 있어요. 깜짝이야. 어 그러네 그럼 여기가 이득인데 바퀴다 가도 되겠고 한국에서 많이 시켜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저기가 개꿀인데 저게 빡세다 왼쪽에 사운드 산 깨져 저거 오 멀리 저기 차있다 160 멀리 산 깨져 산 나의 여修일 지금 다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차지 한 번지 알지 차지 폭 불안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가 멘탈에 갈려고 했던 길을 붙이며 들어갔어. 뒤쪽의 차, 사람들 보면 지나올 것 같은데. 어. 차 끌고, 하나 끌고 올까요 그냥? 피, 한 80% 있어요. 끌고 올게요. 어? 우리 뒤쪽 8각정, 345 정도에. 피 걸 써줄게. 아, 확인 확인 확인. 봤어요 봤어요. 여기서 대기해야겠다. 뛰, 뛰는데? 어디로? 산쪽으로 뛰는데. 아, 놓쳤다. 안 보인다. 확인, 바로 앞에. 저쪽으로 온다. 나 본 듯. 나 본 듯. 나 본 듯. 쟤는 잠겨요. 쟤는 안 잠기고. 나무, 나무 쪽에 하나 있는데? 한 대만 더 맞추면 되는데 저거. 하나. 이쪽. 이쪽. 집 쪽이거든요. 차를 몰고 나오려나 얘가 차에 집 쪽으로 들어갔는데 집 쪽으로 들어갔어? 네 집 안에서 버티려나 아 저기 뛴다 285정도 사고 직 쪽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한 대 봤어 285? 아니 아까 하나 빨간 핑이 지금 들어갔어 집으로 들어가겠어 집으로 들어가서 약 한 번 빨고 아 제가 한 번 해도 되는데 하긴 장점에서 나왔으니까 한 번에 있어 차 차 그거 탄다 다시 한 아 큰일났네 형 칠단 몇 발 있으세요? 칠단통은 아예 없어 새우 그냥 가는거 같은데 우리 뒤쪽에서 누가 쓰고 아 아 아 고고고고고 아 아 아 아 이 마력발 아이 씨 하핰하핰 하핰คร 하하핰 스포츠 야 있다 소리가 밝지 않아? 아 진짜 어 야 있어 대고 그 몰리에 하나 있어 네 봤어 봤어 어 사라졌다 아 돌로 들어갔구나 돌물이 어 뒤에서 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야겠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 우리 빨간 핑계 빨간 핑계에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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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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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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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